예술 있어요? 자르는 방법이나 이런게? 문어 다리 같은 경우는 마디바랑 하나씩 자르셔서 편하신 크기로 잘라 드시면 되시구요 이게 무슨 문어예? 돌문어예? 피문어예? 아니면 뭐? 돌문어예요 돌문어? 어디서 나온거에요 이게? 저 얘 좀 먹으세요? 얘는 가져가는거에요? 네 다 익혀서 나와요 아 익혀서? 오케이 오케이 바닷가에서 나오죠? 네 우리 안주실려고 하잖아요 까뜨놨내네요 와아 액주 두개요? 액주 두개요? 액주 두개요? 액주 두개요? 이게 그냥 직원들끼리 밥먹고 이거와서 쏘졌나봐요 음 그러네 그러면서 내가 와이프 부르고 우리 직원들 와이프 부르고 막 여기가 2차에서 이렇게 1차 메뉴가 아니고 2차 메뉴네 2차 메뉴네 그렇지 그렇지 아까같이 냉산먹고 와서 이렇게 서있다 2차 먹으면서 와이프들 불러가지고 와아 근데 이거 봐봐요 문어 진짜 좋은 문어를 쓴다 음 음 근데 이거 세 젓가락 생은 없죠? 젓가락 저어야되는데 생은 없죠? 응 가져와야지 지금 같은 시계의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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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